출근 전 2시간 위닝북스에서 편했습니다. 기네스북 등재 작가인 저자는 출근 전 2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강조합니다. 새벽이야말로 가장 에너지가 왕성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연결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말합니다. 성공한 사람은 새벽을 활용했으며 출근 전 2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합니다. 이를 위해 일반적인 저녁형 인간에서 새벽형 인간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합니다.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 지금 자신이 처한 현주소를 실감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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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